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토리 유재성입니다. 이벤트 정보를 한 주말 정도에 올려드릴까 했었는데 약간 좀 사정이 생겨서 조금 늦었구요 지금 사실 사전 이벤트 때는 쿠폰이나 할인수단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긴 한데 이벤트가 시작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리 이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제 글에 나와 있는 제의링크 사용하시는 걸 좀 부탁드리구요 영상 세부 정보 보시면 원문 글 링크가 있으니까 포스팅하고 나서 메인이벤트 시작하기 전까지 수정 사항들이 있으면 가끔씩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원문 글도 함께 참고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이제 기다리셨던 광군제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되구요 실제로는 11월 11일 광군제 자체는 11월 11일인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5시 전까지는 카드 할인이랑 할인 코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이 좀 워낙 많이 나오고 설명도 여러 번 해드리는데 가끔씩 물어보시더라구요 사전 이벤트 때는 이제 항상 자주 설명드렸고 지나간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 이벤트의 주 목적은 이번 메인 이벤트 광군제로 보면 11월 11일 토요일이구요 그때 내가 원하는 제품이 얼마에 판매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존재하는구나 정도를 약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예전에는 사전 이벤트 기간이 꽤 길었는데 작은 행사 말고 광군제 같은 경우는 사전 이벤트가 꽤 길게 진행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짧게 3일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혜택이 조금 크지 않겠구나 하고 봤는데 나온 걸 봐서는 일단 제가 파악한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규모가 그렇게 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게 할인 코드 카드 할인 2개인데 특히나 이제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설명드렸듯이 계속 할인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살짝 광군제 때도 좀 떨어질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이벤트 규모가 있으니까 약간 기대는 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약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는 다른 내용 말고 사전 이벤트 때 선착순 50% 상점 쿠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S급 규모 때 나오고 광군제 때는 항상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것도 좀 사라지는 추세 같아서 규모가 좀 많이 좀 축소되고 이벤트 방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얘도 없을 수도 있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 투자 관련해서 게임 이벤트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신문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그 게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오거나 이벤트 페이지에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글에 있는 거 좀 참고하셔서 안 나올 확률이 약간 높다라고 보시고 그래도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첫날 나오자마자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쿠폰 받기 쉬울 수 있어서 짬짬이 확인할 수 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일단 알리 규칙상 이벤트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후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지름해 주셨던 분들이 오전 10시에 공개하고 그래서 10시에 공개가 되면 취업해서 글이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지금 이벤트 페이지 보시면 Aekr 11, 23, 35, 18, 18, 18R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은 꽁돈대첩 쪽에 나오기 때문에 꽁돈대첩일지 모르겠지만 할인 금액대를 보면 약간 겹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통용 코드에다 올려놨습니다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는 모든 상품에 적용 가능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번에 나오는 코드는 50에 8, 100에 15, 200에 30, 250에 40, 350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가 3, 4, 5, 8, 100에서 120이나 150까지 정도 좀 다양하게 나왔고 가끔 200에서 250이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금액대가 100, 200, 300 쪽으로 약간 좀 크게 나왔구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트렌드로 나왔던 할인 코드가 시작하고 이벤트 시작 2시간 안에 결제해야 될 이벤트가 이번에는 이제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이벤트가 시작되니까 다음날 오후 4시 59분까지구요 코드 이름도 이렇게 조금 앞에 영어랑 숫자랑 조금 교묘하게 좀 지어진게 이 금액대가 조금 큰게 조금 어울리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큰 금액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한 100달러까지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150에서 200선에 있는 할인을 조금 높게 20에서 30% 정도 먹여주는게 더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조금 언밸런스 한게 앞에 할인 코드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할인 코드는 10%대로 좀 많이 나오고 10에서 20%인데 카드 할인도 보통 10에서 20% 정도를 받쳐 줘야지 그래도 조금 조금 할인된 의미가 큰데 이번에는 카드 할인이 너무 좀 빈약하더라구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코드는 고정 확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장 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벤트 당일에 쓸 수 있고 선착순 2000명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조금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인율이 좀 높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금액대가 좀 커서 약간 늦게까지 남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변을 보면 한 500달러 급대도 좀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전 이벤트 기간 동안에 이제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을 미리 좀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면 대략 할인 예산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코인 할인이나 할인 코드나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그건 수작업을 하신 다음에 대략 예산 금액 보셔 가지고 전체 할인이 적용된 카드 할인을 제외한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 500달러가 넘게 세팅을 하시고 나서 할인 코드를 넣으셔야 합니다 코인 할인이나 다른 거 다 고려 안 하고 너무 500에 딱 맞추시면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금액이 500달러보다 적게 490, 499 이런 식으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조금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유는 하루 정도 있지만 수량이 2,000개 제한이니까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2분 내로 결제하시는 게 그래도 좀 좋지 않나 싶네요 요번에 지난달부터 진행됐던 행사 중에 하나가 한국 제품을 알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할인 코드가 두 개 나왔었는데 지금 하나로 바뀌었고 한국 제품 전용으로 2만 원 이상에 4,000원 할인 코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통대첩은 이벤트가 진행이 돼 봐야 알 수 있어서 지금은 아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올 확률도 있지만 일단 혹시 몰라서 링크만 남겨놨고요 방문해 보셔서 코드 적용하고 안 되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는 확인 가능하면 나중에 메인 이벤트 전이나 후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게 지난달에 현대카드가 50% 할인이 있어서 이번달에도 50% 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한 20% 정도는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15%가 제일 높더라고요 사실상 15%보다 거의 다 10%대에 몰려 있고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 또 5%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카드 할인도 11월 11일 토요일부터 다음주 토요일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각 금액 조건별로 한번씩 사용 못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카드 금액대가 이제 50달러 때 소액을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를 보면 할인 코드를 조합을 하면 보통 70에서 80달러 정도를 결제했을 때가 한 50달러까지 끊어지기 때문에 7, 80 정도를 놓고 보면 아무래도 그 금액대가 많이 구매하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 현재 50달러에 적용 가능한 카드가 마스터 카드뿐이 없습니다 이번 메인 이벤트는 거의 한 마스터 카드 쪽이고 IBK 마스터 카드가 그나마 15%입니다 최대 15%이기 때문에 IBK 마스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다 10%, 11%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토스페이 정도가 60달러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분들은 토스페이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토스페이는 원화 결제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상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따로 청구 할인이 아니라 결제하는 시점에 선 할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인이 적용이 안 되면 카드 할인이 안 됐다고 보시고 결제 확인 누르시기 전에 반드시 카드 할인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기 바라고요 네이버 페이하고 토스페이는 국내 K-베뉴라고 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로컬 제품 한국에서 배송되는 제품에는 두 개는 카드 할인이 적용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스터 카드 중에 얘는 제가 카드가 없어서 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하나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 카드 같은 경우는 하나 카드사 통해서 가면 아마 20% 캐시백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바뀐 화면으로 보면 PC 결제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할인 금액이 있고 그쪽 확인 버튼 확대해 보시면 즉시 할인이 있습니다 즉시 할인이 적용이 되면 카드 할인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는 카드 번호를 선택하시기 전에 결제 예상 금액을 보시고 이벤트 위에 있었던 카드 해당되는 카드를 선택을 하면 결제 금액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가 됐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할인 금액 열어보셔서 즉시 할인이라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카드 할인 적용이 안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광고 이제 사전 이벤트 메인 페이지고요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고 링크 등록 해놨다가 이번에 이제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가급적이면 짬짬이 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인 이벤트는 이제 다양한 이벤트로 이동할 수 있는 배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메인 이벤트 통해서 좀 다양한 페이지를 PC, 모바일 양쪽 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매인 세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관군제는 규모가 커서 아마 웬만하면 대다수의 상품이 되긴 하지만 전체 상품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게 모든 상품이 이 금액 대비 이 금액에 할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안되고요 예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구매인 세이브라고 해서 아마 표기되는 방법은 사전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알 수 있을 텐데 제품 금액 밑이나 어딘가에 요런 멘트들이 아마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시되는 제품에 한해서 그렇고 구매인 세이브라고 따로 표시가 되면 표시되는 금액들만 해당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사전 이벤트 기간에 보셨을 때 이 구매인 세이브 적용 대상인지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미리 한번 확인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결제 기준으로는 아마 환율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뀔 것 같은데 제가 원화는 안 쓰기 때문에 달러 결제 기준으로는 20달러마다 4달러씩 자동 할인이 되고 최대 16달러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상점 구분 없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매인 세이브 아니면 요 표시가 있는 상품들에 한해서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합산된 금액이 20달러를 초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인 세이브가 표시되는 제품을 10달러짜리를 장바구니에 3개를 담으으면 20달러를 초과했기 때문에 4달러 할인이 되구요 40달러는 만족 못하기 때문에 4달러만 됩니다 10달러짜리를 5개 남았다 그럼 40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8달러까지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달러 구간마다 4달러하고 최대 16달러 보시면 되구요 얘는 따로 할인 적용 안하고 자동으로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쿠폰 페이지가 있고 쿠폰센터는 이제 다양한 상점들의 할인 쿠폰을 좀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99% 할인 쪽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구요 99% 할인 쪽에 나오는 쿠폰은 이런 식으로 1달러짜리 할인 쿠폰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이 페이지는 안 나오고 사전 이벤트가 시작되는 수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아마 이 페이지 보실 수 있을 거구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상점에 있는 쿠폰들 그리고 원래는 상점 페이지가 있지만 가끔 없는 쿠폰들도 나오기 때문에 얘도 좀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고 1달러짜리 쿠폰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돌아다니다 보면 배송비 포함해서 상점에 쿠폰만으로 살 수 있는 또 상점들이 있어서 발품 좀 잘 파시면 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서 아마 예전에 글 한번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번 메인 행사 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카드 할인이나 할인 코드가 조금 찝찝하긴 한데 그러면 이제 최대 할인 쿠폰이라고 조금 써 있어서 요게 사전 이벤트 때 나올 요 게임에서 나올 쿠폰일지 그렇지 않으면 선착순 50% 상점 쿠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벤트가 시작되면 그 통해서 알리 앱에 가셔가지고 요 페이지에 있는 쿠폰 받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임 자체는 게임 자체는 아마 이벤트 시작되면 탑페이지는 어딘가 나와서 게임을 계속 통해 가지고 받는 형식일 거 같은데 이거 고고 매치였나요 아 그게 아니라 보스 무슨 게임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요 게임 시작하셨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조금 축소되는 분위기여서 잘하면 탑브랜드 50%도 안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왔을 때 못 받으면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짬짬이 한 시간 단위로 좀 방문하시면서 쿠폰이 나오시나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탑브랜드 페이지에 가시면 화면을 막 스크롤 하다 보면 50% 쿠폰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상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나와도 이제 좀 쿠폰이 복불복 형태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원문글이나 아니면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요번 메인 이벤트가 럭키박스인 거 같고요 아마도 11억 정도를 여기다가 썼기 때문에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럭키박스는 개인당 한 번씩만 참여 가능하고 2,000원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여기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이런 식으로 상품들이 있는데 이 중에 랜덤하게 하나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복불복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원하지 않는 상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 예외적으로 한두 분 정도 운이 좋으시면 여기는 상품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억 정도로 잡히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수량은 좀 있는 거 같은데 얼마나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링크 클릭하시면 이벤트 알람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은 이벤트 방문하신 다음에 미리 알람 받기 신청하시면 알리 앱에서 아마 쪽지가 날라오지 않을까 싶네요 앞에 K베뉴 상품이라고 해서 이번에 국내 상품들이 있고 로보락이랑 깨끗한 나라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에만 적용 가능한 할인 코드가 얘라고 보시면 되고 카드 할인은 아까 페이류 빼고 카드사는 카드 할인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군제 5일 배송이라고 나왔는데 방문해 보면 아마 기존에 7일 배송인 것 같고 얘는 알리 쪽 이벤트 팀에서 일단 받아서 링크는 났으니까 이쪽에 다른 이벤트 정보가 나올지도 몰라서 일단 추가했습니다 짬짬이 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빅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얘가 앞에 아까 상단에 알려드렸던 할인 코드 금액과 얼추 비슷해서 이 제품에다 할인 코드를 쓰는지 아니면 이 금액대가 되면 할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이제 광군제 한번 결제 사전 이벤트 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스트셀러도 이제 판매량이 많은 셀러들의 제품들이 있으니까 방문해 보시고 에이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50% 쿠폰을 줬었는데 이게 팝업이 떠도 선착순이다 보니까 늦게 가면 또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초 정도 쯤에 아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11월 1일날 배너는 봤는데 제가 다른 거 아니라고 배너 클릭 안하고 돌아왔더니 다시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달에도 50%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 20% 이벤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짬짬이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왠지 항상 설명드렸던 공통대첩이나 올 배송 페이지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벤트도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MDS 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11월을 접어들면서 50%는 안 나오고 계속 꾸준히 20%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게 처음에는 상점 쿠폰으로 나왔다가 플랫폼 쿠폰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 다시 상점 쿠폰으로 바뀐 것 같긴 한데 한번 더 확인해 볼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플랫폼 쿠폰이었고 좀 길게 나오면 상점 쿠폰이었거든요 상점 쿠폰이면 장점이 이제 위에 있었던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할 수가 있고 카드 할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플랫폼 쿠폰이면 우에는 프로모션 코드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날 11월 10일 토요일날 금액대가 좀 크면 위에 있는 프로모션 코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항상 수시로 확인하는 초이스 제품 선착순 50% 상품이 있고 천원마트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벤트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차피 할인 코드니 카드 할인이 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천원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방문하시면서 괜찮은 제품이 나오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 3개 이상인데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품 패키징이 아주 안 좋습니다 흔히 말하는 뽁뽁이나 이런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좀 파손 우려가 있다 싶은 제품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구매하시기 전에 제품들에 있는 한국인 구매팅이 많습니다 천원마트는 의외로 또 많이들 구매하시기 때문에 국내 구매자 평을 많이 참고할 수 있으니까 제품 평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비슷하게 설명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시간되면 제가 메인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남기시면 시간될 때 답변 드리겠고요 이번 달은 제가 꽤 많이 바쁘고 병원이 좀 몇 번 잡혀 있다 보니까 답변을 좀 못 드릴 수도 있어서 급한 거 아니면 약간 늦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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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